니트로젠, 네게티브 195, 0.79 celsius 피지컬 그루먼트, 브레인 펑션, Not detected. Subject status, stable. Dagger, still stuck in the sheath. Inspection 481, complete. 여기 그래픽 나름 괜찮네. 응. No way for the isolation chamber to prevent any further outages. What's that?! Security breach. Security breach! MBBS! I will damage the enemy to the enemy. I will damage the enemy. I will damage the enemy to the enemy. I will damage the enemy. I will damage the enemy. It's a bad thing. If I could haveří. I don't know. 왜 안 오시나 저 지금 제 앞에 사람 하나 죽었거든요 어 몸에 뭐 꽂혀있어 몸에 당금이 꽂혀있는데요 핵겟님 몸에요? 네 뽑았어요 뭐지? 활성제 죽기 사용 도핑 중 튜토리얼인가 본데요 이거 어 방금 오사..어어 생겼다 앵글 반향 조정 로제타 연구원 시프트 부스트 달리기 잖아 비닐번호 사용해 탈출하기 뭐였지 방금 0728 어 0728 액세스키 어 어 뭐지? 슈트인가? 배낭이 있는데 뭐야 나잖아 뭐야 이거 웨이븐 뭐지 튜토리얼은 하셨어요? 지금 비번 쳐가지고 건너왔는데? 너를 아세요? 말을 안하니? 말을 안하니? 말을 안하니? 어? 뭐 뭔 말인지 모르겠는가? 뭐야 하 나비라는 불리는 감염물 안전하지 않으니 도망가라 현재 튜토리얼 중 웰폰 상자 오케이 마차 때 주웠습니다 쉴키 인마 뭐냐 얘는 죽어 인마 죽어 변이체 뭐 이렇게 센데 어? Q 스캔 오 모자 죽었다 손전등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Q는 뭐야 Q? 스캔이요 스캔 주변 스캔 주변에 무엇이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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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 현재 빤스러운 중 누구세요? 과거의 자녀? 스페이스블리브 할 수 있는 스페이스블리브 할 수 있다 과거의 자녀 스페이스블리브 할 수 있다 웃어 웃어 얘가 나비네 나비 스페이스블리브 할 수 있다 오우 스페이스블리브 할 수 있다 애니메오기 우야 나도 정상이 아니잖아 우리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 왼쪽의 손을 잡고 왼쪽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림블리브 할 수 있다 림블리브 할 수 있다 스페이스블리브 할 수 있다 오우 오우 뭐야 꽃이 아니네 네 뭐야? 밖으로 나왔어 어디? 미치코 리슈? 좋아하세요? 아 고맙다 멧우 어? 집앞에 도착했던데? 아직도 드리는 것 같아요.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중요성은 이기 때문에 위하여 보겠습니다 그 중간의 장소는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를 더 활용하여 지내줄게 되어야지 버터플라이 다 되어있어 너가 좋아해 뭐? 공기야 하지만 다른, 모노립들의 모든 것들은 정말 위험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할 수 없죠 하지만 더욱더 더 배달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더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목표는 당신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스타드스트가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의 정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는 사이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게임은 뭐가 좀 더 어서 할 뿐이야 뭐야? 꺼내기 됐나? 용기야 알았는데? しい 어디로 가야 되지 복장 언밸런스네 어디로 가야되요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테스트 하고 있어요 곡괭이가 오라는데요 뭐하라고요? 곡괭이 채십 도구 텐트 또는 소형 제작대에서 여기 어딨는데? 단독 수용 유닛이 뭐예요? 단독 수용 유닛이요? 그 나비요 나비 어 됐고 꽹이 어 뭐야 얹어있어 내 손아 물도 잡싸야 된다는데요 물을 물을 뜯고 자 나무 나무 동나무 일일이 때려야 되는게 아니네 자가리 어디지? 이건가? 곱깽이가 있어요? 네 그 숫자 오른쪽 아래에 없어요 곱깽이 오른쪽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단축키 0에 그거는 곱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나무 배지죠? 네 나무 돼요 근데 그걸로 자갈도 캐죠? 네 그건 곱기인가 아니잖아요 하하하하하 그거는 도끼로 바위를 내려치는건데 되는데요? 지금 하하하하 아이 자갈 임시 텐트 임시 텐트 간이 제작돼 수박한 석공 하하하 에프게임 오오 너무 기러 나 . . . . . . . . 이야 뭐야 이게 HP... ok 오우 어떡해 어 무서워 어떡해 쏜다 아멘 내가 죽을래 등에 가방이 메고 있는 이유가 나비 보건함이네 아 그렇구나 나비가 있구나 어 저 멀리 뛰어왔어요 어? 괴물은 죽였고 잠시만요 채팅창 벌써 싸우고 난리 났네 흐흐흐흐 오오 빨려 들어가네 영지코어 으흐흐흐 아야 오오 아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어디로 와야돼서? 저 안테나 있는데? 혹시 채널 오른쪽에 채널 나오잖아요 네 몇 채널에요? 10위 세계안전 어 저랑 다른 세계네 이거 세개 맞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행자 캠프에서 워프타워 상호 저 경우에서 바꿀 수 있대요 어디서 바꾸지? 어디서 바꾸지? 아 그냥 소셜로 해도 되겠구나 아이디 또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수숫강이요 수숫강이요 영어로야? 아뇨 한글로 신청 보냈거든요 신청 보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 친구 소셜 친구 수숫강이요 받았나요? 네 받았어요 파티초들 보냈거든요 동의 가입 가입 어 오셨다 어딨노 세 개가 다른데 어 잘못 눌렀다 검색 자단 영지코어를 일단 박아보자 아무데나 하나 박아봐야겠다 넘들이 우리 집도 부수는 거 아니야? 여행자 캠프 워프타워 상여작용 어 날아다니셨구나 어떻게 하지? 날아다니는 거야? 아니 아니 채널 이동? 채널 이동 지도 열고 큰 아이콘 보면 있다 지도를 열고 큰 아이콘 지도가 뭐야? M 눌러가지고 큰 아이콘이 뭐야 큰 아이콘 여행자 캠프 워프타워 세계방학 여행자 캠프 여행자 캠프 큰 아이콘들 보고 여행자 캠프를 찾으래요 아 거기로 가긴 가야 되구나 캐릭터 나 여행자 찾았다 찾았다 보면은 맵 보이는 곳에 남쪽 남서쪽에 있거든요 여행자 캠프 여행자 캠프 여행자 캠프 그걸로 가야 되요 난 그게 우선일때냐 그래서 핑 찍어놓으면 계속 보여요 위치가 음 converenount ㄹ 맨 rol 으 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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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 어! 사람있어 이 핑크야 오토바이 타고 댕기네 어 무서워 열심히 달려가는 중 꽤 머네요 네 목말라 어떡하지 오염수인가 뭔가 하셨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다른 사람 영지다 다 부숴버려 어 부실수도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안돼 안돼 PVP가 아니라서 음 아우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왔다 갔다 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흠 다가 오른쪽 다가 오른쪽 네 TV로 오실래요? TV요? 네 TV 3개 안전 저 왔어요 어 어 어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예 일단 탭을 눌러서 크레들 선택 및 메메틱 인터페이스를 지금 이파라는 뭔 말이야 이게 크레들 선택 크레들 크레들 아 스킬 같은 거구나 아 요거다 크레들 뭐야 건설 체제 어때? 복갱이 들고 자갈이랑 공광석을 캐어버려 사람들이 다 캐간 거 아니야? 흠흠 흠흠 뭐여서 캐가 안 돼 체제 재료 구하러 가야겠는데 자갈 아씨 유황이야 아씨 유황이야 여깄다 동광석 음? 동광석 캐니까 같이 나오네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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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는데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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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i 엉 이게 하시는 많은데요? 영지 만들고 그 안에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지 저기 있는데 다른 채널에 있는데 다시 건설이 안되나? 난 정확한 숲속에다 지어야겠구만 오케이 영지 만들고 용광로를 건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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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가 가지 za 용광로는 나오기 용광 용광 아 재료 없어 너 개비싸 자원 더 구해야겠네 오케이 여기에 목탄 10개 만드시면 돼요 보이죠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럴걸요 팀이니까 하지 않겠어요 선택되죠 네 제작 제작 문외작업대 건설 영지건설 어떻게 했어요 영지건설이요 거기서 했어요 B... B인가 문외작업되서 쓰레기를 분해 어 됐다 오케이 J를 눌러서 보상을 수령하라 일단 자원을 좀 구해야겠는데 아 뭐야 집 위치가 왜 그래요? 자원을 무진장 켜야겠는데 아 근데 목마른데 어떡하지 용광로에서 물은 못 녹이나 나물 엄청 개구나 우리 탄 통랑 아 태크 올려야 된다 이거 메메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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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브랑 스토브랑 다 찍어야 되는데요 흠흠흠 흠흠흠 저는 이제 버려진 모노리스로 이동해 물자 수집하라는 퀘스트가 떴거든요 전 아직도 못 탄지 약종 여기서 만들면 돼요 여기서 아 그것도 있네요 한 번에는 목탄 만들고 다시 가져가면 돼요 태궁 구리 구리 식량을 좀 갖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동물 잡으면 주나 목탄이 더 필요하네 목탄 더 있어야 되네 와 목탄 엄청 필요하네 구워놓고 나무 더 베야겠다 목탄 30개 필요한데요 스토브 만들라면 스토브로 이제 물을 끓여 먹겠죠 스토브 만들라면 스토브 만들라면 스토브 만들었라면 스토브 만들면 빠나나 뭘 유통기한이 있네 오 오 쓰레기 네, 주운 것 중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거 분해하면은 자원으로 바꿔줘요 쓰레기가 없는데 쓰레기를 어디 섰나 쓰레기는 저는 창고 같은 거 까면서 먹었어요 쓰레기야 쓰레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스토브 하나 만들었구요. 요리해야지. 물이랑 나무랑 하면 차가운 식수가 되고. 뭐야 어디 갔어요? 어디 뭐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저도 가야되는데. 어디에요? 저도 갑시다. 버려진 모노리스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어 맞아맞아요. 거기에요? 네. 저도 갑니다. 오세요. 어디로 가지? 노란색 네모가 보이는데? 어 여기 캐스트가 있네. 달려가는 중. 무기 어떻게 집어넣지? 어 여기가 뭐 했더라? H OK. 어 저거 보인다. 이거 누가 소.. 뭐야 이거. 시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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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어 뭐야. 왜요? 뭔가 휙 지나갔어요. 응. 물 좀 길렀어요? 오염수. 여기 차 보면은. 딱딱딱딱딱. 하하하하. 가자. 저 누구 뛰어댕기는데요? 앞에. 무서워. 어? 여기 아닌데요? 여긴데요? 여기. 여깄다. 보급상자. 여기 있다. 헬기물 6개 수집하고. 저기 또 있네요. 로제타. 물자. 상자. 챙겨가겠네요. daqui. jähr 물. 으닌 Extra. 섹시ffentlich. 감사합니다. 메리 메리 예? 이쁘신데? 하하 뭔 말이야? 메리 은행 어? 총 만드시게 블루프린트 주나요? 오 저 설계도 먹었어요 뭐? 영지로 귀환할 수 있어요 귀환할까요? 그쵸 오 쓰레기 많다 아이템 보네 성공 장비 제작대를 만들라 아씨 구리 만들어야 돼 구리구리 물이 만들어질 동안 자원총 퀴보 소형 제작돼 바나나 못 구워 먹나? 구워 먹자 오 잔 오 잔 흠흠흠 어렵구만 이제 넘어감 여덟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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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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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만들었습니다 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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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뚝배기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만들면 채집석도 올라간대요 아이씨 탄약이 없잖아 흐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만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대요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대요 초대 코드 하면 서로 보상받나 본데요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대요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대요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대요 도 Ef coup 오케이 영지를 다시 지어야 하ève 영지가 꺼졌는데요 바닥으로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거 함정인가요 가운데는? 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분해해야죠 여기 여기 분해해야죠 여기 여기를 들고 요거를 들고 옆에다 붙여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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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붙이고 요거도 삐뚤빼뚤한데야 요거도 섬세하곤 뭐야 수리도 해야돼? 매우 바쁜 게임이네 튜닝도 할 수 있네요 능력치를 올릴 수 있네 제로가 가네 뭐예요? 뭐예요? 저는 웰컴백이라는 여행자 캠프에 도달하는 퀘스트가 생겼어요 저는 아직 먼 것 같은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장비 제작 때 건설했어요 뭐 뭐가 없어요? 구리인꽃 구리인꽃 구리인꽃이었네 구리가 없어요? 구리인꽃 황동철인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요거 요거 아닌가 유황인가 이건 유황이네 조기 저거 보이죠 저거 저거 누런거 옆에 더 있네요 여기 아 곡괭이도 수리해야 돼? 아 꽝이다 하루종일 캐야겠는데 이거? 뭔가 할라면은? 재료가 기본적으로 재료가 받쳐져야 돼 나무랑 바이랑 하이 란 둘ição 접고 orc 꺽 tool 괜찮아 하나 저기 들úsica 튀 Minh 화살 화살이요 아 아니야 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총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총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총알 총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으 수현 여행자 캠프에 가라는데? 그쵸 갈까요? 갑시다 워프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근데 코앞이라서 뭐 총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권총 탄한도 만들었죠? 네 몇 발 만들었어요? 180 오케이 뚝배기도 요거 만들지는데 하나 만들지 그랬어요 요거 쓰면 채집속도 20%인가? 붙던데 오 베리 미시안 미시안 잠시만요 저 사람한테 가세요. 이 사람한테 가세요. 메리? 아이씨 뺑뺑이 시키네. 아, 바이크 생겼다. 오. 오. 연료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기타실래요? 어? 가능한가? 안돼요, 안돼요. 기타실래요? 다행이네. 사용. 샀나요? 사용. 어? 됐어요. 고고. 와라와라와라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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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이 잠깐만 여 아니잖아 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흐흫 냥오오오 여깃는데요? 생존 캠프 생존 캠프 만들었습니다 여기 부활 세이브인가 봐요 여기 다시 타고 가면 되겠는데 바라바라바라밤 어 잠깐만 다 보면서 갈까? 다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회수하자 어 뭐야 차 집어던지셨네 두고 가도 되겠지?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응 뭐지? 몬스터가 아니네 뭐야 이거 시첸데요 뭐야 보스자이다 어? 1대1 같은데? 응 하는 중 막거라 하는 중 어? 우와 아파 어? 오 오 마이 갓 오케이 잡았다 어? 어? 잡았다 어? 12채널로 날라왔네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12채널인가 맞네 네 활성화 완료 오케이 어? 비밀 보물 찾아라는데요 어디가 더 가깝지? 뭐야 바이전아 잠깐만 마을 탐색이 저거는 웰컴백이고 현재 여기 주변에 비밀 보물 상자랑 장비 상자가 있나본데요 장비 상자가 있나본데요 여기 안에 있나본데요 여기 안에 있나본데요 오호 오호 프레시가 M 뭐 좀 있나요? 어쩌는데 요게 무기 상자네요 전 뭐야 이거 어? 뭐야 세네 세네 오 어 낡은 맛있다 어 밖에 스토리지 있는데요 어 맛있다 어 여기 뭐 아이템 있어요 무기 상자 있다 우와 총 먹었어 MG4 어 빨간색 상자 있다 빨간색 상자 어 어 리볼버 리볼버 오우 어 달이 펜 아멘 어 엑 엑 엑 엑 엑 멘 엑 엑 엑 엑 엑 엑 다 먹었나? 이제 웰컴백 하면 될 것 같은데 핑 보여요? 찍은거? 찍을 수도 있어요? 핑? 네 지도 보여요? 아씨 이거 그거구나 채팅에 올린거구나 웰컴백 감귤마을로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바라바라바라밤 오우 뭔소리지? 내 차 아니 내 오토바이 뭐야? 기도하고 계신데? 여기도 보물이랑 찾는거 있네요 여긴가 본데요 하하 뭔소리지? 보수전 하시나요? 어 아니아니아니 어 저 무기상자 찾았습니다 맛있다 어 맛있는데? 이게 뭐지? 뭐지? 무기상자 챙기셨나요? 이즈전 하시나요? 그러기상자 아 저 있구나 요거 보라색깔 요거 맞죠 차원 앵커 비밀 보물 상자 어딨나 아 뭔 소리지 으아 뭐야 이거 어 있다 배 맛있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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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말 탐색 완료 응 아 아 아 없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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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왔나요? 네 오케이 탑승 어? 왜 안타져 어? 내 차는 왜 안타지지? FF FF 눌렀는데도 안타지네 현재 상태 오류 뭐야 나 버그 갈렀나 봐 H 현재 상태 오류 뭐지? 몹이 몹 때문에 그런가? 뭐지? 버근가? 흠 흠 어이C 안타지네 어이 총도 안싸져 마우스 왼클릭이 안되는데 어 됐다 mer 어허허헠 크핰핳 하핰핳 개인으로 어디로 가지? 여기 퀘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곰인형 찾으러 한대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트랜스를 유발하는 곰인형이 있대요. 시원하구만 여기 아닌가? 아 여깄다. 곰인형 우아 뭐야 아야 때려 때려 아이 누가 부비트랩을 깔아놨어 다 됐나? 중간 마을로 가볼까요? 마을 아 갑시다 바라바라바라밤 아 아 아 네 오토바이 가시죠 아 우와 돌이 왜 이리 많아 오토바이 터지는거 아닌가 몰라 거기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가는거에요 다 왔다 에잉 벌써? 여기구나 여기도 보물 찾아야되네요 목 안말라요 목 안말라요? 목은 안마르는데 뭐 감염됐다고? 네? 스타로스트 뭐 감염됐다거나 죽어야겠는데요? 어 어 요 안에 뭐 있다 뭐지? 장난감 비행기? 요 안에도 뭐 있다 스토리스트 방비상자 두개 보물상자 하나 어 어 쓰레기똥 마시고 쓰레기똥 마시고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건물란에 있지 않을까요? 어 거기있을거 같다 어 아뇨 이거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지 어 어 어 뭐야 뭔소리야 어 여기 계단있어요 계단 나이스 니 근방에 어디있나본데요 응 응 안 보이네 뭔가 있을거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지요 오 오 어우 맛있다 어 맛있다 어 손님 맞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괜찮아요 어이 장비상자네 비밀 보물상자네 비밀 보물상자네 어 여기있을거 같다 나이스 뭐 바깥이잖아 찾았나요? 안 보여요 아 어 천같은데요 오른쪽 끝에 여기 아 으아아아 누가 밀었어 하하하 하하하 오잇잠깐만 오우야 어 뭐야 이 얘가 멘탈 깎아먹는구나 오우 오우 블라스트 세트 오우 블라스트 세트? 으흠 다음 롤러? 오케잉 다음은 벨리 제일 처음에 벨리로 떨어졌었는데 어 누구지? 내 앞에 이 빤 쓰러나는 사람? 헮 오우 오케이 아 말아봐라 말아봐 응 아 아 죽어라 아아아아 내가 죽었어 아하하 어 저 오토바이 주차해놨는데 어잉 하아 하아 아 자있네 또 말 찾아야 되구나 아 아 아 어 이거 라이트 어때요 이거 효과가 있네요 예 아 아 뭐 있나요 뭐 있나요? 없어요 어디로나 아 아 아 여기는 마을이 크네 어 안에 저기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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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아 뭐야 뭐야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 어머 아 위에 상자 있네 어 깜짝아 왜? 야 아잇 어 무기상자고 찾아야겠네 어 장비상자 어 오케이 여기 막고 계신데요 선생님 오 이놈자식 어 왜 이렇게 많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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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음 상자는 어디이 맹그로브가 이런데 잘 아냐 흠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궁금합니다 지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어디 숨겨져있어? 흐흐흠 우와 이상한 보스같은거 있다 와 존나 아까 어우 어우 무서워 같이 잡을 수 있나? 어딨어요? 너무 센데요? 도망가겠다 멘탈이 최대 체력 열 깎아먹는구나 아 찼다 찼다 아야 오 왜이리 아파 오오 엄청 빠른데 살려주세요 네 너무 쎄 뭐랑 싸우죠? 글리터니? 아 저 한마리 잡았는데 그래요? 너무 센데 저도 여기서 빠져나가는 중 어 어 무서워 어 어 누가 잡았나? 조용히 됐네 조용히 됐네 조용히 됐네 어 어 왜그러시죠? 장비상자는 사용했는데 거기 있어요? 어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먹어보면 뭐 알죠 어 무서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구나 글리터니 잡쳐 이거 너무 센데 라운버 출동 이거 저 몸에 빛나는 부분 있죠 네 저기 때리면 돼 어 저 죽었어요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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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저 파활시킬 수 있어요 불러야돼 불러야돼 어? 불러야된 살려주세요 저도 죽은거 같은데 빈사 어떡하지 뭐지 엥? 두시간 기다려야돼? 아니구나 포기 영지에서 부활하겠는데 디란이랑 그 파동같은게 나왔거든요 음 그거를 점프에서 피하거나 불러서 피해야되네 어 뭐야 임시거처에서 나왔네 병지 갔다 가야겠다 병지 갔다 가야겠다 에이 저거 다가야 에이 이리와 에이 에이 아 에이 뭐야 누가 남의 집안에 주차를 해놓고 갔어 아이템을 많이 먹었는데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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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네. 10이네. 오오. 멋있다. 웃어버렸네. 네. 집안이 좀 어두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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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아 진짜 못 만들었어 뭐 오토바이 꺼내가셨네 몬소리리 뭐 너로고 짝꿍을 어 뭘로 덮어야 되지? 아 요건 좀 아닌데 비 새는데 어때요? 현장 비 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구멍이 크네요 뭘로 먹어야 돼요? 한 칸 더 됐다 됐다 뜬다 뜬다 지워놓고 위치 조정으로 이 꼬깔콘을 현장에 아 아 아 됐다 오 와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멋있다 아 아 아 아 형 왜이래 저거 생긴거 왜이래 내려앉은거 같이 생겼데 됐다 됐다 테스트 끝났나요? 네 뭐 메리와 삼역에 모노리스에서 합류하기 월건배 끝났나요? 맞네 맞네 합류 한번 해볼까요 출발 뭐야 어디지 길이 아 반대네 아 아 아 아 누가 돌덩이로 이런데 갖다 놨어 이씨 도로 한복 아니 으흠 으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메리 미 메리 나이스 워크 뤼프 앵거 사운드 터프 사운드 터프 사운드 터프 근데 이즈 타이머 뤼프 앵거 액티베이 엑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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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지 언덕에 보수전인가 본데 여기 언덕 위에 이제 이 안에 아아아아 음? 오융가보다 뭐야? 어? 서버 검사진가인데? 어이씨 기분 탓이겠지? 오우 나이스 아이씨 장비 좋은거 있으면서 안입고 있었잖아 로제타 총알 상자 아이씨 여기 위에 뭐가 있나 있네 오우 오우 무서운 것이네 택견이 어디갔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래요?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오우 뭐야 이상한 친구 있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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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잖아 아 아 아 타격감 약한가 보소 오우 깡님 극딜 나이스 맛있네요 맛있네요 오우 예 아 합사 아야 아야 아야야 아야야 요 건물 위에 있네요 어 어허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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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어택이 있네 아 아 다운 앵거 활성화 완료 상자 하나 비밀상자 하나 오 오 선생님 손님 왔어요 오 오마이갓 아 아 아 아 블런드로 천맞아 나이스 짚원군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왜 까츠 시설에 뭐가 있나? 어, 있다.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거 했어요. 스토리지? 네. 뭐야? 그걸 희한하게 돌려가자. 여기 장비 상자 있어요. 어디야? 여기 위에. 옥상. 어흐흐. 이제 비밀 보물 상자만 찾으면 되나? 응.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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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itti? 첫 입에 적게 어딨나 어 드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으아 잠깐만 어 그 친구 있는데요 전방에 부위파괴 부위파괴 어 부서왔다 어 주저앉다 주저앉다 때려 때려 머리 때려 뚝배기 때려 아 부위파괴 하면 쉽구만 닥쳐있네 여기 여기 여긴가 에이 씨른 뒤에다 스토리지를 숨겨놨어 아 옆에 따라오는 이 친구는 또 하면 안하나 저거 아닌가 여긴 있겠지 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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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멘탈 엄청 갈린다 이거 합력의 모노리스 워프타워를 해제하라 안 돼요? 그런가 보다 저 벌거리 빛나는 와 안에 보스전인데? 모노리스는 보스전이고 워프타워부터 해제해야겠구만 워프타워 됐다 벨프타워 뭐 있다 안 돼요? 이거 아닌가? 헬기? 헬기? 갈 수 있나? 아, 몬스터 온다 몬스터 모르겠구만 그냥 들어가죠 합시다 힘으로 도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다음데요 정비할거 정비하고 팀으로 들어가래요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정말 수리하는데 수리하는데 좀 더 이상 이렇게 권총풀광 갑옷도 강화할 수 있네요 엄청 올라가는데 그 갑옷이 강화하면 다 재료부적인데? 다 없다고요? 그 정돈가? 가볼까요? 하나를 여유되시나? 네 오 오케이 입장하겠습니다 아 멤버 수수깡님이 거절하셨다는데요? 다시 할까요? 다시 입장 왜? 왜? 됐다 다시 아 제 아 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생겼어? 와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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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구룩이 예약했네 구룩이 예약했네 구룩이 예약했네 피할 곳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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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어요 캐스 때릴게 아우 팔 뽑혔다 구룩이 예약했네 못 맞추는데요 머리 네 머리 86 머리 하면 100 넷 뭐지 지금 왜 면역이지 해철이 잡으라네 스타크래프트 해철이 이거 이거 해철이 아 어쩌겠네 쟤를 잡으면 쫄들이 사라지거든요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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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만 때리는데 해철이 하나 터뜨린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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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갈래 아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자 뚝배기 치면 160 오 풀강이 있거든요 금들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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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탄 다 썼다 면역 면역 해처리 해처리 어디 해철이 해철이 어 같은 장소 같은 장소 아 탄 좀 더 갖고 올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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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좀 없어보이시는데 회복 가세요 회복 와주카 갑니다 아 아아 나 맞았어 통 쏴가지고 무기 베끼죠 엇 통 쏴 바주카 버거 어 오우 쎄다 쎄다 괜찮아요 바주카 버거 갑니다 어 이거 뭐지 어 저 얘 무기 주웠어요 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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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깎이는거 봐 다시 람보 구강 구강 이겼다 아우 갈아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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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골 제어 전액보상 추방 기본보상 전액보상 받는게 나을거 같은데 전액보상 우와 총 났다 오우 저는 보상 받았습니다 얼음 송곳 산이 없어 게이트 열렸는데요 게이트 열렸는데요 퇴장 퇴장 오우 나이스 뭐 MVP도 나와? 딜리앙 1등이네 돌아가기 보스 잡는게 재밌네요 딱 요게 협동같은 느낌이 나는데 딱 보스 잡을때 흠흠 정화 됐구만 탐욕이 뭐 추천 레벨이 10레벨인데 저희는 8레벨인가 그랬는데 1층에 뭐 뭐 찾으라는데요? 아 아 아 아 나 저 다리 부러졌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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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빨려가는데 탄 없는데 어 미치코상 보스 5개 더 있던데요 헉 헉 헉 헉 그리고 미치코 언급하지 말래요 메메틱 인터페이스를 열어 브론즈 기술 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현님 네 수고하셨어요 요거까지 열어야 되나 월요일 날까요 네 네 네 네 네